나 왔어. 어서와. 오늘도 돈 보내라고 수고했어. 얼른 씻어. 밥 다 됐으니까.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고. 이왕 이렇게 된 건 말하자. 왜 안 씻고? 여보, 사실은 말이야. 사실은 뭐? 사실은. 어? 아, 이거 뭐야? 어, 그거 당신 뭐야. 내 뭐야? 어, 당신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한 대 치웠어. 아니, 돈도 없으면서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그래. 쓸데없는 데는 무슨, 당신 건강 위한 건데. 당신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. 근데 뭐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? 뭔데? 어, 아무것도 아니야. 아, 요즘 반찬이 좀 짜다고. 전체적으로 짜더라고. 그래? 어머, 세상에. 나도 나이 들었나봐. 나이 들면 미각도 둔해진다더니. 알았어, 소금 좀 들를게. 됐지, 그럼? 어, 그래. 어, 그래. 아, 좀. 백수 주제에 보약까지 얻어먹게 생겼으니. 이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, 독약. 아, 좀. 아, 좀. 아, 좀. 아, 좀.